우여고시 끝에 수리봉 도착 추월산 만만하지 않습니다 불이기곡에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수리봉, 무명봉 거쳐서 추월산 정상을 갔다가 보리암 정상 쪽으로 해서 보리암 거치고 추월산 관광단지 주차장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불이기곡에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해서 건양대까지 임돗길 따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갈 능선 수리봉을 딱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능선을 타는데 우리가 오늘 탈 능선이 앞에 쫙 보입니다 원래 보이면 후하핀 거 아시죠? 금방 간다니까 다들 사기 쓴다고 옆에서 원선이 자세합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금방 해요 진짜 땡감이에요 땡감이 다 익었는데 아 벌리고 5분만 기다리면 떨어질까? 아 벌리고 좀 기다려봐요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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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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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양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등산로 입구라고 딱 명칭은 안되어있지만 우리는 문흥기재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문흥기재까지 1.2키로 여기 지금 문흥기재 이정도만 보고 갔다가 등산로가 지금 애매해서 한바퀴 지금 내려가고 계곡길로 지금 가게 됩니다 오늘 A코스 B코스로 나눠서 가는데 그리기 고개서 가는 거는 A코스입니다 거의 하다보니 남들이 전혀 안 다니는 계곡길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본의 아니게 오지탐방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힘든 사냥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미안합니다 오지탐방 좋아 좋아 오지탐방은 또 다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셨습니다 엄청 흥한 길을 지금 계속 8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8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사냥님 어땠어요 오늘? 아 좋았습니다 아주 스릴 있고 힘을 들었지만 저는 아주 굿 그쵸 기억에 아주 남을 것 같아요 개고생한 뒤에 끝나면 이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할 때는 씩씩거리면서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반가운 리본 어마어마하게 리본 맞네 리본 오늘 엄청 반갑습니다 소입에 계속 없던 리본이 세상에 여기에 이만큼이나 달려있어요 우리가 찾던 리본 아 추월산 추월산 부리기 고개에서 올라오는 추월산 만만치 않네요 여기는 건양동에서 바로 올라오면 짧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계곡길 험한 길로 왔습니다 우리는 계곡길 험한 길로 왔습니다 추월산 정상까지 3.1키로 남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났던 저수지가 저 앞에 보입니다 저수지에서 마을로 들어와서 등산을 따라 완전히 급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googleagement 복리암 마을에서 추월산으로 올라오는 길이구요 여기에는 복리암 정상입니다 민선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답습니다 소유봉입니다 울려골두 끝에 소유봉 저 차 추월산도 이 바위바위가 월출산 못지않게 굉장히 멋있는데 오늘은 시야가 미소먼지가 많아가지고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월계삼거리입니다 추월산 정상까지 0.35 추월산 정상 지나서 갔다가 되돌아와서 보리암으로 가게됩니다 추월산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올라왔을 경우 여기까지 2.4km가 됩니다 추월산 정상은 여기에서 0.6km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차장으로 가게됩니다 추월산 정상입니다 불이기국에서 같이 출발했던 우리 팀들이 쫙쫙 올라옵니다 보리암 정상입니다 추월이 같은 소방님 한마디 아 힘들었어 힘들었어 진짜 오늘 빡셌습니다 현재 위치 보리암 정상이고요 보리암을 가려면 1등산으로 갑니다 보리암 거쳐서 1등산으로 해서 추월산 주차장 추월산 주차장이 보입니다 우리 산이랑 버스도 보인다 그리고 저 담양호 거쳐서 용마루길도 보입니다 아유 근데 뿌여가지고 보리암 정상에서 보리암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댓가가 잘 되었네요 10월 마지막에 갔던 강천산이 저 담양호 맞은편으로 보입니다 나무뿌리가 돌을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보리암은 보조국사가 찬 건 보리암은 보조국사가 찬 건 여기 와갔나? 아니 여기 처음이에요 추월산이 처음이에요 추월산 자체가 감사합니다 소방님이 떠주신 물 약수 앞으로oor정도 bardzo buskot 그래요? 오 둥글 겨울에 혹시나 뭐하면 핏이 나도 되겠다 으음 오 진짜 여기서 자도 되겠는데요 한 10명은 자도 되겠다 자연동으로 물새도 시큼한거야? 굉장히 아늑하고 겨울에 갑자기 해당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오늘은 단풍이 없을 줄 알았는데 추월산 관광단지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산행 마무리하고요 용마루길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용마루길은 목교를 지나서 전망대에 가서 한 바퀴 쭉 돌수도 있고 옛마을터까지 갔다가 돌아와도 됩니다 출발해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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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